사와디카 마타야 마타에서 살았어요? 아니요 방콕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약간 남자처럼 막 농구하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해서 노래에는 좀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엄마랑 아빠랑 노래를 옛날부터 하셨어요 아빠는 밴드 생활하시고 엄마는 이제 노래를 하셨는데 그때부터 조금씩 엄마 아빠가 노래를 들려주시면서 배우고 싶어서 한국에 넘어왔어요 그럼 이제 그 태국에서 몇 살까지 살았어요? 태국에서 8년 살았어요 5살부터 13살까지 살았어요 태국 노래 혹시 아는 게 있어요? 애국가 태국 애국 태국가? 태국 국가 태국 국가 태국 국가 아 죄송합니다 한국 국가 한국 국가 국가 태국 국가 축구샵 하기 전에 태국 국가 나오잖아요 네 괜찮아요 태국 국가 한번 들어 태국 국가 태국 국가 태국 국가 태국 국가 네 여기까지입니다 아 살면서 정말 뭉클한 노래 아니 뭉클하잖아 정말로